뉴스타트의 근감 우리의 유전자는 변한다 무엇에 영향을 받아서 변한다? 환경에 영향을 받아서 변한다 환경에는 외부적 환경이 있고 내면적 환경이 있다 외부적 환경은 여러분 여기 오신 이상 별로 변할 게 없어요 여러분이 외부적 환경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없는데 문제는 여러분의 내면적 환경은 수시로 변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그거를 여러분이 긍정적으로 고정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런 노래 시간이 필요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한번 웃어보고 그래서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라도 해야 되고 그래서 나의 선택을 이 내면적인 선택을 끈덕지게 긍정적인 선택을 하도록 나를 밀어붙여야 돼요 그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노력을 안 하면 우리의 대부분은 저절로 부정적으로 돌아가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하루 24시간이라면 내가 이 24시간의 몇 퍼센트가 정말 내면이 긍정적인 내면으로 유지되고 있는 거 한번 잘 보세요 그래서 그 시간이 압도적으로 긍정적인 시간이 많을 때 여러분은 승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경은 결국은 무엇이다? 우리가 뭐 하는 것이다? 선택하는 것이다 이 선택은 결국 뭘로 나타나야만 된다?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이 선택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결국은 새로운 습관이 되어야 된다 그때 이 습관이 우리의 유전자의 기록이 되게 된다 유전자의 기록 여러분 제가 미국 아틀란타 조지아주에 옛날에 살던 집이 하나 있는데 그걸 팔아야 되는데 안 팔려요 그런데 아틀란타에 상당히 미국서 유명한 에모리 대학이라는 대학이 있습니다 그 대학에서 아주 재미있는 실험을 했어요 무슨 실험을 했냐 과학자들이 동물들이 냄새, 향기에 어떻게 나쁜 냄새, 좋은 냄새, 동물들은 우리보다 냄새에 뭐예요? 훨씬 더 민감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좋은 냄새는 좋잖아요 나쁜 냄새는 뭐예요? 에에에 이래요 동물들도 그럴까요? 우리보다 더 해요 좋은 냄새는 아주 좋아해요 그리고 나쁜 냄새 이거를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어떤 동물이 죽어 있다 그럼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뭐 맡아 봐요 냄새 맡아보고 이거 혹시 먹었다가 배탈 나는 이거 다 냄새로 알아 그래서 너무 썩은 거 먹으면 뭐예요? 배탈 나고 난리나 한다고 병균이 얼마나 지금 부패균이 얼마나 번식을 해서 그러면 그 냄새가 달라지거든요 여러분 음식물이 쉰다는 게 그게 뭐예요? 그게 박테리아들이 얼마나 번식하면서 박테리아들이 생산해 놓은 그 물질, 그 냄새가 쉰다는 거거든요 우리도 냄새 맡아보고 쉬었다고 하면 안 먹잖아요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꽃이 피어 있거나 향기가 좋은 꽃이 피어 있으면요 야생에서 동물들이 향기를 즐기고 그 향기를 즐길 때 여러분 유전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켜집니다 아 정말 향기 좋다 엔돌핀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면 유전자 켜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오감 또는 무슨 감? 육감 육감을 우리가 영적 감각이라고 해서 영감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오감밖에 없는 것 같지만 실은 뭐예요? 육감으로 우리가 아는 게 많아요 그게 이상하다 그래서 요즘 말로는 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필이 꽂혔다 그러면서 또 캠이 안 맞다 그러더라고요 캠은 뭐예요? 화학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물질에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화학 작용이 저 사람하고 나하고 뭐예요? 안 맞는 거야 그거 안 맞는 거를 또 뭐 안 맞다 그래요? 코드가 안 맞다 요즘 또 코드 인사 뭐 그래서 하더라고요 그런데 인사는 코드로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박근혜는 박근혜 코드로 인사를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거 가지고 그렇게 월급할 건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여튼 사람마다 다 그런 게 조금씩 달라요 그게 이제 우리의 감 보통 사람들은 그냥 감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감을 잡았다 그래서 이 감이 중요한 거야 뉴스타트에서 그래서 좋은 감을 가지고 있는 게 건강한 거예요 자 그러면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그걸 알았어요 봄에 꽃이 피면 이 야생에서 동물들도 그 향기를 아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 조지아주에 봄이 오면 꽃이 굉장히 잘 핍니다 그게 이제 남쪽이 돼서 겨울이 그렇게 혹독하지도 않고 눈도 잘 안 오고 봄이 빨리 오고 봄이 되면 거기에 온갖 꽃나무들이 많아요 꽃이 피는데 거기에 벚꽃이 또 참 많아요 그래서 이제 벚꽃이 확 쫙 피면 여러분 여기도 벚꽃이 많아요 이 근처에 벌써 봄이 오면 우리 형만이 탁 나왔으면 바로 눈앞에 벚꽃이 확 피어있고 그러면 여러분 벚꽃 향기 알아요? 벚꽃 향기 참 좋습니다 여러분이 안 맡아봤으면 그렇지 저는 벚꽃이 피면 음 일부러 음 음 유전자 켜려고 하시겠죠 그리고 아 꽃이 이쁘다 라는 것을 느껴도 그게 좋은 감입니다 좋은 감을 느껴도 유전자 켜집니다 그래서 더러운 쪽 부정적인 쪽은 보지 말고 더러운 쪽 보지 말고 더러운 것에 반대가 뭐예요? 아름다운 것 아닙니까? 아름다운 쪽으로만 자꾸 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그 다음에 악한 생각을 하지 말고 자꾸 무슨 생각을 해라? 선한 생각을 해라 그 다음에 거짓 생각을 하지 말고 남한테 속은 생각 이런 생각은 이제 그만하고 참 뭐예요? 진실 그래서 진, 선, 미 이 진, 선, 미의 그 감을 잡아라 그래서 강의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것은 정말 진리이다 맞다 그러면 여러분 힘 나요 안 나요? 아 그렇구나 참 잘 왔다 정말 좋은 걸 배우고 있구나 이제 이럴수록 여러분의 유전자는 힘을 받아서 잘 켜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과학자들이 벚꽃 벚꽃을 많이 따가지고 그 벚꽃에 굉장히 은은한 향기가 있습니다 아주 강하지도 않고 은은하다 그러면 저는 강원도 찰옥수수 생각이 절로 나요 왜? 그 맛이 은은해야 하네 은은해요 뭐 지독히 단 것도 아니고 정말 은은한 우리 마누라 성격이 이랬으면 얼마나 좋고 아시겠죠? 강원도 찰옥수수수 톡 쏘는 맛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해 놓으니까 우리 집사람은 톡 쏜다는 말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벚꽃 향기를 내는 화학물질 향기물질을 추출해 냈어요 그런 거 하는 게 뭐예요? 향수 만드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 코가 아주 예민한 사람들이 향수를 만들면 이게 사람을 미치게 할 수도 있다 아시겠죠? 와! 이게 무슨 냄새야? 정말 황홀하다 그냥 우리가 우리 유전자가 막 반응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의 과학자들이 그 벚꽃 향기 물질을 추출해 가지고 실험실에 실험 동물 쥐들이 있잖아요 그 쥐들에게 아주 약하게 휙 축구 뿌려줬어요 그랬더니 쥐들이 황홀해하는 거라 아 좋다 자 그래서 이제 한 일주일 이렇게 뿌려줘요 너무 좋아가지고 싸우던 쥐들도 안 싸워 그 향기가 납니다 서로 싸우지도 않고 먹이를 뺏어 먹으려고 그러지도 않고 촥촥 뿌려주면 아 좋다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운 음악이 들리는 곳 아름다운 경치가 보이고 이런 데서는 서로서로 관대해요 안 해요? 네 서로서로 관대해요 뭐 그렇게 따지고 자시고 톡 쏘고 할 필요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 쥐들이 너무 행복해 하는 거야 그런데 과학자들이 어떻게 했냐 한 일주일 동안 가끔 가다가 벚꽃 향기를 뿌려주니까 너무 좋아하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했냐면 벚꽃 향기를 뿌려주는 즉시 전기 충격을 줬어 스트레스를 줬다 그러면서 고양이 소리도 녹음해서 벚꽃 향기가 났다 하면 뭐예요 발바닥은 전기 충격이 들어오죠 죽을 지경이 그거 이제 한 30분 하다가 끊으면 막 지들이 녹초가 돼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틀째 삼일째 그러고 나면요 한 일주일만 그거 하고 나면 그 일주일 지나고 나서 벚꽃 향기만 뿌려줘도 어떻게 할까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런 거예요 그게 벚꽃 향기가 지긋지긋하고 무서운 거예요 그것이 일주일 동안에 뭐가 됐어요? 습관이 됐어요 습관이 돼가지고 이 습관이 돼가지고 그들의 유전자의 기록이 뭐예요? 됐을까 이거를 실험을 해봐요 참 재미있는 실험이죠 유전자의 기록이 됐을까 안 됐을까 그래서 나중에 그 훈련을 한 그거를 무슨 훈련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조건반사 훈련 아주 나쁜 조건반사죠 그렇죠? 벚꽃 향기는 지긋지긋해 그래가지고 여러분 유전자의 입력이 됐냐 안 됐냐를 알아보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새끼들 아시겠죠? 새끼가 태어나 그 조건반사를 경험한 지들끼리 교미를 시켜서 그 다음 제2세가 태어나는데 이세들은 아직도 벚꽃 향기 맡아본 일이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요 벚꽃 향기 맡아본 일이 없어 그리고 그런 벚꽃 향기 때문에 그런 무서운 경험을 해본 것도 없어 그 새끼 지들을 지상 안에 넣어놓고 꽃 향기를 뿌려주니까 지들이 어떻게 해요? 놀랍죠? 유전자에 입력이 돼서 그 후손에게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전자 검사를 딱 해보니까 변질된 유전자가 있어요 저는 이 실험이 나오고 나서 속이 시원했어요 여러분, 저는 제가 처음에 미국을 갔습니다 1970년에 미국을 갔는데 가서 제가 놀라운 광경을 봤어요 미국의 여자애들이 다섯 살, 여섯 살 짜리가 뭘 가지고 놀아요? 뱀을 가지고 놀아요 세상에 그 뱀을 이만큼 길어 주머니에 넣고 또는 이렇게 그러면서 데리고 놀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 얘기만 들어도 속에서 올라올라 그러죠? 그렇죠? 한국 여성들은 그건 그게 너무 이상했어요 이게 왜 그렇지 그럼? 왜 우리 한국 여성들은 뱀을 그렇게 질급을 할까? 여러분, 꼬마 남자애들이 여자애들을 아주 질급시키려고 어떻게 하면 돼요? 종이에다가 뭐 그리면 돼? 뱀 그려서 여학생 앞에 보시면 여학생이 뭐예요? 뱀 그림만 보더러 와! 이래요 우린 왜 이렇게 돼 버렸을까? 뱀에 대하여 아주 굉장히 나쁜 조건반사가 형성돼 있어요 아시겠죠? 그건 왜 그럴까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다면 우리의 조상들이 특히 여성들이 뱀을 굉장히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뱀 걸으면 조선 여자들은 막 발발발발뭐예요? 떨 수밖에 없는 상황이 어떤 상황일까? 분명히 그런 경험을 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추측상 옛날에 비가 안 와서 흉년이 덜은 큰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비 오게 해달라고 제사를 지내요 기구제를 그러면 제사를 지내면 신에게 비를 오게 하는 신에게 뭐를 바쳐야 돼? 와이호를 바쳐야 됩니다 그 와이호를 재물이라고 그래요 그 귀신들도 재물 중에 제일 좋아하는 재물이 뭐예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서도 제일 좋아하는 와이호가 뭐예요? 성상납이요 여자 바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비 오게 하는 신이 용도 있고 옛날에는 산에 사는 큰 굴 속에 사는 구렁이가 그렇죠? 신이다 이래가지고 상납을 해야 돼 누굴 상납을 해야 돼? 귀신은 남자 상납하면 비 안 와요 여자도 호박을 상납하면 비 안 온다고 뭐를 상납해야 돼? 그 동네에서 뭐예요? 제일 소문나게 예쁜 처녀를 상납해요 여러분 자 그러니 여러분 그러면 그 너무너무나 그 처녀가 예뻐가지고 그 인근에 다 소문이 뭐예요? 이쁘기로 누군 누군했지 둘째 딸이 그렇게 이쁘대 했는데 어머 걔가 제물이 됐대 그러면 그 얘기 그 그 그 그 집 그 둘째 딸 그 이쁜 애가 뱀꿀을 뱀꿀을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뱀이 뜯어먹는 거를 여자들이 상상을 할까요? 안 할까요? 진론절이를 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온 조선 여자들이 뱀그러면 뭐예요? 그게 결국은 아주 나쁜 감 두려움 그러니까 미국 애들은 그런 거 없어요 뭐 비 안 온다고 뭐 오자오자 받치고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도 무섭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조상님들이 어떻게 살았냐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았냐 그것이 다 유전자의 뭐예요? 기록이 되는 거라 그래서 그것이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그거 바꾸는 거 쉬워요? 힘들어요? 한국전자 뱀이 왜 무섭냐 얘는 독이 없다고 만져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체질이래요 미국 여자들이 보면 이상해요 한국 여자들이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심리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심리학자 중에 제일 유명한 심리학자 프로이트가 있었고 칼 융이라는 사람 그런데 그 융은 이런 거를 주장을 했습니다 제가 방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어떤 집단이 있으면 그 집단의 의식이 우리에게 유전된다 그래서 그걸 소위 집단적 무의식이라고 불렀고 그래서 그것이 유전해서 그 한 집단의 소위 무슨 국민성이랄까 그런 게 형성이 된다 그런데 그런데 그 융의 그런 집단 무의식 사상을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프로이트가 유명해졌는데 그런데 저는 이거를 요즘 나오는 이 후성 유전자 의학의 그런 실험 결과를 보고 이야 융의 그 집단 무의식 얘기가 과연 맞는 얘기구나 그래서 여러분 일본 사람 중국 사람 한국 사람 한국 사람도 경상도 사람 이북 사람 다 달라 안달라 어떻게 이것을 다 똑같지가 않거든요 그 지역적 특성과 그 문화에 따라서 유전자의 기록이 돼 가지고 그래서 우리들의 인종적 혹은 국민적 혹은 그 지역적 특성들이 우리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만큼 우리의 유전자는 외부적 내면적 환경에 막대한 영향을 뭐예요? 미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뒤를 돌아다 보면 이야 내가 정말 그동안 지난 한 삼, 사십 년 동안 살아오면서 이 막대한 나쁜 영향을 뭐예요? 내 유전자에 미쳤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근본적인 변화가 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 속에 여러분의 사고 체계 속에 아주 아, 본질적인 아, 그렇구나 여기에서 여기에 나의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을 다 발견을 하면 그때 아, 그거를 내가 바꿔야 되겠다 그러면서부터 유전자는 그 옛날에 그 잘못된 선택으로부터 새로운 선택 때문에 다시 그 잘못된 선택에 그 잘못된 결과로부터 마침내 여러분의 유전자가 해방되고 회복되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네 그거를 그거를 치유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치유를 요즘 말로 이제 영어로 힐링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힐링 여행 가자 그러지 않습니까 힐링 여행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어떤 곳으로 가는 게 힐링 여행이에요 힐링 여행 간다고 해놓고 뭐 로마로 파리로 런던으로 가는 거 아닙니다 힐링 여행은 주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아름다운 자연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환경도 좋고 공기도 좋고 물도 좋고 정말 자연의 그 아름다움 그것이 힐링 지난번에 LA에서 있는 어떤 유수한 신문사가 힐링 여행을 좀 같이 가자 그래서 갔다 왔어요 제가 알라스칸 크루즈 그 시아트리에서 출발해서 아 그 크루즈 그 알라스칸 크루즈가 정말 멋있어요 그래서 야 저도 힐링 많이 받고 왔어요 이렇게 아름답구나 자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선택은 행위로 나타나고 이 행위로 나타나서 새로운 습관을 형성하면서 유전자에 다시 그래서 변질 나쁘게 비정상적으로 변질되었던 유전자가 정상적인 선택을 여러분이 다시 하게 되면 변질된 유전자는 훨씬 더 빨리 쉽게 뭐요?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것을 힐링 치유라고 부른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박수! 네! 선택! 선택! 네! 자! 그래서 자! 그러면 여러분 유전자가 유전자가 회복된다는 것은 제일 쉬운 상황은 뭐냐면 이 유전자들이 꺼졌다가 다시 뭐요? 켜진다 암 환자들에게 제일 필요한 상황은 뭐냐면 내 T세포 내 면역세포 속에 입력되어 있는 이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이 유전자가 지금 꺼져 있기 때문에 내 실력대로 암세포를 죽일 수가 뭐요? 없다 이거야 그래서 이 유전자가 켜져야 돼요 자! 그래서 꺼진 유전자가 켜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유전자에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삐까닥해서 구조적으로 손상된 유전자가 회복되면 질병은 치유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한번 보십시다 자! 꺼졌던 유전자가 켜지는 얘기는 그건 쉬운 얘기고 구조적으로 변질됐던 유전자도 회복될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자! 어저께 우리가 이 염색체를 공부했습니다 그렇죠? 유전자 지도 그래서 이 염색체는 실 뭉치다 그래서 이 실이 바로 뭐다? 유전자다 그러니까 이 염색체는 온통 뭐 뭉탱이다? 유전자 뭉탱이다 그래서 이 염색체 한 개에 어떤 염색체는 수백 개 유전자가 감겨 있고 어떤 유전자는 천 개, 이천 개 정도의 유전자가 감겨 있어서 총 다 유전자 수를 모으면 약 2만여 종류의 유전자가 있다 그래서 이 염색체를 키 순서대로 1번부터 23번까지 배열해서 어느 염색체의 어떤 유전자가 어디에 위치하는가를 보여주는 것을 무엇이라 부른다? 네, 유전자 지도라고 부른다 네, 유전자 지도라고 부른다 그렇죠? 그래서 인간 유전자 지도 1번 염색체는 이 막대기로 표현했는데 키가 제일 커요 그렇죠? 2번은 조금 짧고 3번은 짧고 해서 점점 유전자 번호가 커질수록 유전자 키가 작아집니다 그래서 체장암에 걸렸다면 18번 염색체 바로 여기에 위치하는 유전자의 문제가 생기면 체장암에 걸리는 거고 동맥경화는 19번 염색체 바로 여기에 위치하는 유전자가 변질되면 동맥경화에 걸리는 거고 유방암은 17번 바로 여기에 위치하는 유전자가 변질되면 유방암이고 그래서 여러분이 모르시는 각종 질병이 다 있는데 다 알고 보면 유전자의 변질로 질병이 생기는 것이다 그리고 백혈병, 만성골수성 백혈병은 22번 유전자 여기에 위치하는 22번 염색체에 위치하는 유전자 그래서 쭉 올라가 보면 당뇨병은 바로 여기고 파킨슨 씨 병은 바로 이 4번 염색체 바로 여기고 그 다음에 배암은 바로 3번 염색체 상에 여기에 위치하는 유전자다 대장암은 2번 염색체 상에 그래서 이제 이게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유전자가 구조적으로 변질된 유전자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구조적으로 변질된 유전자도 회복될 수가 있는가? 회복될 수 있다면 치유가 가능하죠 구조적으로 유전자가 변질이 되긴 됐는데 이 구조적으로 변질된 유전자가 정상구조로 회복될 수 없다면 치유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어떤 어떤 이유로 유전자가 구조적으로 변질이 됐는데 이 구조적인 변질이 있을 때 우리 몸 안에서 세포 안에서 이거를 다시 정상 유전자로 그 구조를 회복시킬 수 있는 그 기존 메커니즘 프로그램 그러니까 유전자 복구 프로그램이 존재할까? 하지 않을까? 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 그게 없다면 그 복구 프로그램 손상된 구조적으로 손상된 유전자 복구 프로그램이 우리 몸 속에 없다면 뉴스타트 할 필요가 없어요 뉴스타트 할 필요가 없어요 그 프로그램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우리가 흔히 DNA 회복 프로그램 또는 DNA 복구 프로그램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 하면 DNA 리페어 프로그램이라고 부릅니다 리페어는 고장난 거 뭐예요? 수리한다는 거예요 리페어 프로그램 그 DNA 리페어 프로그램 회복 프로그램 혹은 복구 프로그램을 한번 보겠습니다 과학자들이 이걸 발견해냈어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염색체고 이 실이 유전자인데 이 유전자를 관찰하려면 이 실을 어떻게 해봐야 될까요? 확대를 해봐야 돼요 실을 확대를 해보니까 어떻게 되었냐면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요? DNA 이중 뭐예요? 나선이다 나선은 꼬불꼬불한 나선이에요 지금 나선형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건 이중이 아니라 무슨 중이에요? 일중이에요 그런데 유전자는 손이 나선이 두 개야 이 색이 꼬여있어 아시겠죠? 꼬여있는데 화학물질 이게 몇 가지 화학물질이 있어요? 자 하얀색 하는 가지 그 다음에 뭐예요? 갈색 그 다음에 빨강, 노랑, 초록, 파랑 총 몇 가지 물질이에요? 여섯 가지 물질로 구성이 되어 있어 우리 유전자가 그래서 여기서 하얀색 갈색 빨강색 노란색 초록색 여섯 가지 물질로 구성이 되어 있어 그래서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니까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조립식으로 되어 있어 조립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는 조립식 구조로 되어 있는 거라 여러분 조립식 구조가 되어 있다면 물리적으로 유전자가 구조적으로 손상을 입었을 때 고치기 편해요? 안 편해요? 편하죠 왜 편해요? 문제 있는 부속품만 어떻게? 제거하고 새 부속품으로 갈아내면 되는 거라 부속품을 바꿀 수 있을까 없을까? 바꿀 수 있다면 뉴스타트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바꿀 수 없다면 뉴스타트는 사기요 바꿀 수도 없는데 어떻게 뉴스타트 하면 병 낫는다고 그렇죠? 왜? 유전자의 구조적 변질이 왔기 때문에 지금 세포가 변질이 돼서 내가 질병에 걸리게 됐는데 그렇죠? 그래서 유전자 부속품을 따져보니까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 그래서 하얀 물질 줄을 구성한 하얀 물질은 화학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이게 뭐예요? 당이야 당분이에요 그리고 이 당분과 당분을 이어져서 긴 줄을 만드는 이것이 바로 인선이야 그 다음에 여기 당에 붙어있는 이 네 가지 다른 색깔을 띄진 물질을 염기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염기에는 몇 종류의 염기가 있다고? 네 종류의 염기가 있습니다 그 염기의 이름을 아데닌, 티민, 오아닌, 시토신이라고 불러 그래서 뭐 그거 어려운 이름이니까 여러분 기억할 필요 없어요 염기인데 아데닌 염기는 A로 시작하니까 뭐예요? A, 티민, T, T, G, C A, T, G, C라는 네 가지 염기로 구성합니다 그래서 이 유전자 부속품이 네 가지인데요 한 가지, 한 가지, 이 세 가지 화학물질이 된다 자, 이게 뭐예요? 이거 한번 해보세요 배운 대로 이거 아이고, 이거 당 그래야지 당 이거 인사한 이거 고아닌 그러지 말고 염기라고 그러세요 고아닌 하면 금방 나중에 금방 잊어버린다고 염기야 그래서 염기, 인산, 당 당, 염기, 인산 그래서 이 세 가지 물질 염기와 당과 인산으로 구성된 이 단위, 이 부속품을 이 컬러 DNA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유전자라는 것은 이 DNA들의 조립품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DNA들끼리 조립이 두 개씩 조립이 탁탁 돼서 이렇게 끼워 맞추고 이렇게 끼워 맞춘 것을 또 옆으로도 끼워 맞춰 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길게 해 가지고 보면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이 DNA 이게 DNA죠, 그렇죠? 이 DNA 한 개 한 개가 무슨 역할을 하고 있더라? 알파벳이야 여러분, 컴퓨터 알파벳은 뭐하고 뭐해요? 0하고 1란이에요, 그렇죠? 유전자 알파벳은 유전자 알파벳은 A, T, G, C 네 가지 알파벳으로 만들어요 자, 그래서 컴퓨터는 글자는 예를 들어서 0 두 개하고 1 두 개가 있다 를 이렇게 배열해 놓은 거 하고 그 다음에 1을 먼저 쓰고 0하고 이러면 이게 뜻이 같은 뜻이에요, 다른 뜻이에요? 다른 뜻이죠 0 두 개, 1 두 개는 같은데 배열 순서에 따라서 뜻이 달라져 버리는 거죠 2, 3, 9를 9, 3, 2로 해놓으면 다른 사람이에요 9, 3, 2는 9, C고 2, 3, 9는 2, C라고 같은 글자인데 그래서 글자라는 것은 뭐가 중요해? 배열 순서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 유전자 변질이라는 것은 아차 잘못되면 배열 순서가 달라져 버려요 그 배열 순서가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소위 변이 유전자 변이 또는 옛날부터 여러분이 잘 아시는 소위 돌연변이라고 그 돌연변이도 정상으로 돌아갈 수 뭐예요?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1 두 개, 0 두 개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조합이 0, 1, 0, 1도 있고 1, 0, 1, 0도 있고 여러 가지 뜻이 나옵니다 그래서 유전자의 알파벳 4개 A, T, G, C를 가지고 온갖 조합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암호야 글자야 알고 보니까 글자, 유전자가 글자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 유전자 암호를 뭐예요? 해독했다고요 그래서 만들어낸 것이 유전자 지도라고 자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 한번 물어보고 싶은 거 없어요? 이 얘기를 듣고 그래서 사람이 그걸 바꾸면 병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그걸 바꿨다고 그래서 몸에 세포가 변질이 돼서 병이 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래서 그것을 염기소열이라고 합니다 염기소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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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염기를 베이스라고 그럽니다 베이스 서열을 시퀀스라고 불러요 그래서 베이스 시퀀스 염기소열이 변했을 때 이게 유전자 변질로 돼서 세포의 성질이 변해서 암이 생기든지 여러 가지 질병이 생긴다 그래서 저는 암 환자들을 보면 참 존경스러워요 어떻게 무슨 재주로 자기의 염기소열을 다 바꿔가지고 자기 세포를 암세포로 만들어놔서 참 부러워 나도 그 기술 좀 배웠으면 좋겠어 그거는 우리 인간으로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내가 나쁜 외부적 내면적 환경을 선택한 결과로서 유전자에 나타난 현상이야 나는 기술적으로 못해 그러니까 병이 생긴다는 것 또 유전자가 회복이 돼서 병이 낫는다는 것은 기술적인 분야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초인간적인 차원이다 이 말이에요 신비의 차원이다 우리는 뭐만 하면 되는 거라 올바른 선택만 하면 그런 초자연적인 현상이 전혀 다른 새로운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서 변질되어 있는 염기소열을 회복시켜 줄 수가 뭐예요? 이 땅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유전자가 세상에 글자라네 이거 정말 자 보세요 그래서 이 세 가지 DNA가 세 가지 다른 DNA가 만나면 세 가지 다른 알파벳이 만나가지고 한 뭐를 형성하는 거예요? 단어를 형성하는 거야 그래서 이 단어가 쫙 배열이 되면 그게 바로 뭐예요? 문장이 되는 거야 그러므로 유전자는 이 DNA가 쫙 연결이 돼서 이렇게 길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전자는 결국 책으로 치면 뭐에 해당한다? 문장에 해당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 문장이 다 모이면 어떻게 돼? 한 권의 책이 되는 거라 이 유전자라는 문장이 책 형태로 모여 있는 것을 뭐라 불러? 염색체라고 부른다 그래서 우리 세포 속에는 23권의 생명 정보가 들어있는 놀라운 생명 프로그램이 들어있는 책이 23권이 돼 그 23권 책에 책이 1권부터 23권까지 있다면 내가 폐암에 걸렸다면 몇 권 몇 페이지에 있는 유전자가 변질된다 유방암에 걸렸다면 17권 45페이지에 적혀있는 문장 유전자가 변했다 세상에 유전자가 문장이래 그래서 그거를 우리 과학자들이 드디어 2000년대 들어오면서 읽어내가지고 그래서 발표해 놓은 것이 뭐라고요? 유전자 지도라고 이거 참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인간은 알고 보니까 우리 인간은 다 책이야 걸쳐야 여러분 이거 굉장히 심오한 진리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몰랐을 때는 사람이 뭐냐라고 의학적으로 사람을 한번 규정해보라 그러면 답이 뭡니까? 고기 덩어리지 뭐 맞아요 맞아요 사람을 보고 고기 덩어리라는 말은 이 책을 보고 뭐 덩어리라는 말과 똑같아 종이 덩어리라는 것과 똑같아 그거 똑똑한 사람입니까? 무식한 놈이에요 책 보고 종이 덩어리라 그런데 그 답은 사실상 맞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맞는 말이지만 그 바보 같은 말이라고 이 책이 왜 종이 덩어리냐고 책에서 중요한 것은 종이가 중요한 게 뭐예요? 아니다 이 말이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책에서? 그 종이에 기록된 뭐예요? 그 글자가 중요한데 그런데 그 글자가 중요하다고 해서 이 책이 뭐냐고 물어보는데 아따 글자가 꽉 써져 있네 이것도 바보 같은 놈이야 글자는 무엇을 나타내는 거예요? 뜻을 나타내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이상구 박사가 쓴 책이라면 이것을 종이 덩어리라고 부르면 이상구 박사를 모욕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이상구 박사는 뭘 종이 덩어리를 책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것도 열어보고 뭐예요? 아 뭐 글자가 꽉 있네 이거 복잡하다 이러면 그것도 이상구 박사를 모욕하는 거예요 그럼 이 책은 뭐예요? 뭐 덩어리요? 이상구 박사의 뜻덩어리나 생각덩어리나 생각을 기록으로 종이에 나타낸 거야 그래서 이 책의 본질은 종이 덩어리도 아니요 글자 덩어리도 아니요 본질은 생각덩어리입니다 인간은 뭐 덩어리요? 고기 덩어리? 아닙니다 글자 덩어리 아닙니다 무슨 덩어리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이 책이 뭐라고요? 뭐 덩어리라고? 뜻덩어리 생각덩어리요 자 우리 인간은 뭐 덩어리다? 뜻덩어리요 그러면 이 종이에 이 책의 종이에 이렇게 쓴 사람은 이 책이 썼어요? 누가 쓴 글이에요? 저자가 쓴 글이에요 23권의 책이 있어요 여러분이 썼습니까? 이거 신비로운 얘기 아닙니까? 이거 엄숙한 얘기입니다 내가 인간으로서 나를 어떻게 보냐? 인간관이 변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을 구성하고 있는 내 유전자가 이런 놀라운 뜻이 담긴 문장이라면 내 뜻은 아니야 그러니까 이 책을 쓴 저자의 뜻이지 이 유전자라는 이 뜻은 그 저자는 누구가? 이게 중간이에요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의 생각이 다시 재구성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나라는 존재는 그냥 아무렇게나 고깃덩어리로 덜컥 태어난 것이 뭐냐? 아니라 내 몸을 구성하는 세포 하나하나 속에는 그 놀라운 책을 만든 인간이라는 책을 만든 저자가 있어요 이 저자는 뭐까지 만들어 놨어요? 이 유전자가 유전자의 구조적 변질이 올 때 그거를 어떻게 해요? 그 안에서 회복시킬 수 있는 그 변질되버렸던 유전자를 본래 문장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깔아놓은 거예요 여러분이 이 박수를 치시는 순간이 이게 의미심장한 순간입니다 이 박수를 치시면서 아하 인간이 내 병을 고칠 수 없게 되어 뭐예요? 있구나 결국은 이 책에 저자에게 가서 뭐예요? 저자가 아 이거 내가 써놓은 대로가 아니네 문장이 뭐예요? 바뀌었네 내 원고를 살펴보고 뭐예요? 아 이게 이렇게 다시 고쳐야 돼 그 고치는 수정 프로그램이 있다고요 박수 여러분 이거 놀라운 겁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가 여러분의 힐링, 치유의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 여러분의 지금 뭐예요? 이 치유에 대한 수술하자, 또 약을 쓰자 이런 사고방식은 유치하기 뭐예요? 짝이 없는 사고방식이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안 되는 거야 아무리 병원에서 치료한 결과가 아무리 우수하게 나와봐야 여러분이 병원 치료 때문에 나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암 환자 중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는 의사를 잘 만나서 치유가 됐다고 어떤 분이 예를 들어서 신장암이 생겨요 검사를 하고 뭐 해서 신장 떼냅시다 그래서 뭐예요? 3개 후에 다시 오십시오 또 3개 후에 갔다 아 괜찮습니다 또 3개 후에 오십시오 그래서 1년 동안 3개월 만에 한 번씩 갔다가 아 괜찮으니까 이제는 뭐예요? 6개월 만에 한 번씩 왔어요 그래서 5년이 지났다 그럼 병원에서 뭐라 그래요? 다 났다 그게 다 낳을 리가 있나요? 왜 다 낳을 리가 없어요? 원인을 아직도 알아 몰라 내가 왜 그 신장암이 걸렸는지 원인을 알아야 몰라요 환자가 몰라 그런데 자 여러분 같은 신장암이라도 그렇게 5년 이상을 잘 사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같은 신장암이라도 수술 잘 됐다 그래서 1년 동안 재발을 안 했다 그런데 2년 후에 재발을 해서 재발을 해버렸다 왜 그게 다른 게 뭐예요? 뭐가 달라서 어떤 사람은 1년 만에 재발하고 어떤 사람은 6년 만에 재발하고 그럴까? 5년까지는 잘 건강하게 살았어 왜 그럴까? 차이가 뭘까? 병원에서 수술을 잘했어? 아니 수술한 거는 이 사람이나 이 사람이나 같은 의사가 같은 수술을 해서 수술 결과는 다 잘 됐어 차이가 뭐예요? 맞아요 바로 뭐예요? 5년 이상을 아무 이상 없이 살아온 사람은 그동안 5년, 6년이라는 시간 동안 비교적 뭐예요? 내가 암에 걸렸을 때보다도 뭐예요? 더 건강한 외부적 생활 습관을 선택했을 거고 그 다음에 내면적으로도 뭐예요? 더 좋은 선택을 했을 거니까 그 때문에 T세포의 꺼졌던 유전자가 뭐예요? 켜져서 재발을 안 했다 암세포가 생겨 죽이고 또 정상세포가 또다시 암세포로 변질된 것도 다시 뭐예요? 복구시키고 그래서 그걸 잘하고 왜? 뭐 때문에? 수술 이후에 뭐예요? 그 환자 본인이 뭐를 잘해서? 선택을 잘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선택을 잘하고 나가다 그런데 이 환자는 자기가 뉴 스타트를 모르기 때문에 선택을 잘해서 그런지도 모르고 수술 결과가 좋네? 그러고 있다고 수술 결과가 아니에요 내 선택의 결과야 그런데 또 다른 환자는 그렇게 수술이 완벽하게 됐는데 두 사람의 수술 결과는 꼭 같아 그런데 이 사람은 1년 만에 재발한 이유는 뭐예요? 수술 전이나 후나 선택의 변화가 뭐예요?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환자 자신이 좋은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비교적 좋은 결과가 나와 있는 거를 그 영광이 다 누구한테 돌아가요? 아, 그 의사를 찾는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특히 여러분의 건강에 관한 문제를 잘 분석해서 정상적으로 정확히 보는 눈을, 안목을 가지셔야 돼요 모든 것을 그렇게 운으로 운이 좋아서 의사를 잘 만나서 그래요 그러면 5년을 잘 살다가 6년째 들어와서 문제가 발생했다 이거야 그래서 내면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재발할까요? 안 할까요? 그러니까 수술 전 상태로 일단 돌아갔다 하면 그건 반드시 재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타트를 하지 않고 여러분이 수술을 했다, 무슨 치료를 했다 해가지고 그건 그 결과는 절대로 보장될 수가 뭐예요? 없다 이 말이에요 드디어 뉴스타트를 해서 아, 이제는 알았다 그래서 그게 그 결과가 보장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보십시다 그래서 그 복구 프로그램 유전자 복구 프로그램 자, 이제 이 유전자가 이런 상태에 있는 것이 정상 상태입니다 정상 상태입니다 그런데 보면 이제 이 유전자가 외부에서 들어온 바람물질이나 이런 오염물질로 이 유전자를 가서 때립니다 이렇게 탁 치면 이 유전자가 보세요 이 염기의 기퉁이가 떨어져 나가고 이게 찌그러져요 그럼 이 부속품은, 이 DNA는 못 쓰게 돼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해줘야 돼? 세외부속품으로 갈아줘야 됩니다 갈아줄 수가 없으면 이 유전자는 변질이 되어버려요 그러면 이런 찌그러진 부속품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물질이 있어야 돼 그래서 이런 물질을 지금 여기는 소방관 아저씨로 만화식으로 그려놨는데 여러분 세부 안에 소방관 아저씨가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복구물질 복구물질 1번은 아! 여기 찌그러진 부속품이 있다 그런데 이걸 발견하고 그 다음에 이 찌그러진 부속품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 복구물질입니다 그래서 제거를 잘하기 위해서는 뭐가 발달해 있어야 돼? 이빨이 발달해 있어 가지고 이거를 찌그러진 부속품을 어떻게 해요? 잘라먹어버리는 그런 복구물질이고 그럼 잘라내버리기만 하면 이게 회복이 안 되죠 잘라내버리고 난 뒤에 반드시 누군가가 정확한 세부속품 DNA를 가지고 와야 되겠죠? 참 신비로운 거 아닙니까? 이 수리공 아저씨 두 번째 복구물질 2번입니다 이 복구물질 2번이 분명히 필요한 DNA를 가지고 왔다 확률이 몇 분의 1이에요? 4분의 1이지 왜? DNA는 4종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딱 맞는 것만 가지고 와 그 다음에 그것만 해도 확률이 4분의 1인데 확률이 4분의 1입니다 이 수리공 아저씨가 여기 보면 DNA가 다 이렇게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이 DNA 짝을 이루고 있고 다 DNA 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짝이 세포 한 개 속에 몇 짝이 되는지 아세요? 30억 짝이 있습니다 30억 짝 그 30억 짝이 있는데 정확하게 필요한 곳으로 이 4분의 1 확률을 가지고 와서 끼워 맞춘다고 하는 게 확률이 전체 확률이 몇 분의 1이에요? 4분의 1 확률 곱하기 몇 분의 1이에요? 30억 분의 1입니다 그러면 토탈하면 뭐예요? 확률이 몇 분의 1이에요? 120억 분의 1의 확률 정확하게 끼워 맞추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인간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의학의 제야물이 발달합니다 그것은 초인간적인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 이 DNA 유전자 글자를 만들어서 쫙 프로그램을 기록해 놓은 저자 그 저자를 우리가 인간을 만든 분이라고 한번 얘기해 봅시다 장조주 그 저자가 자기가 기록해 놓은 그 문장의 유전자의 변화가 있을 때는 반드시 뭐예요? 복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20억 분의 1의 확률로 이 수리공 아저씨가 이 부속품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끼워 맞추는 거예요 끼워 맞추면 나머지 맨 마지막 단계를 우리가 마무리라고 합니다 그렇죠? 마무리 그래서 마무리하는 아저씨가 딱 와가지고 뭐 가지고 와요? 마무리하는 아저씨가 실하고 바늘하고 가지고 가서 어떻게 해요? 완전히 마무리를 딱 해버리면 이 변질되었던 유전자는 구조상으로 완벽한 새로운 유전자로 다시 태어나게 되어 있다 이 120억 분의 1의 이 위대한 유전자 회복 그건 아무도 해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그래서 병원에서는 이거를 완전히 포기하고 있어요 이게 가능한 분야가 아니야 자 그러면 여러분은 뉴스타트에서 배운 대로 하면 결국은 이거는 초인간적인 분야 그렇죠? 분야예요 신비로운 분야야 알고 보니까 누구의 분야예요? 저자의 분야야 그렇죠? 그래서 자 여러분은 그 분야가 없다면 기술적으로는 불가능한 거라는 사실을 본질적으로 여러분이 딱 받아들여야 됩니다 혹시 재수 있으면 좋은 결과가 나올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여러분의 생명의 문제를 다루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인간은 할 수 없지만 이런 현상이 변질된 유전자의 복구 현상은 이렇게 우리 인간의 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구나 참 감사해요 감사해요 안 해요 감사한 일이야 그래서 여러분은 이것을 감사하면서 나는 이러한 복구 현상이 잘 일어날 수 있는 새로운 외부적 환경과 내면적 환경을 선택만 해주면 그 환경에 영향을 받아서 이 내부에서 그 저자가 알아서 그 유전자를 본래대로 다시 복구해 줄 수 있으니까 지유라는 것이 있을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참 위대한 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뭐 먹어 차가워서 국물을 마셔보세요 뭐 해보세요 뭐 먹어보세요 이거는 사실 웃기는 얘기입니다 그 차원을 여러분 벗어나셔서 이제는 초인간적인 초자연적인 그러한 차원이 있고 그 차원에서 가장 정확한 유전자 복구 현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치유될 수 있다 또 기억나세요 그리고 두 분의 자리에 대해 적응력한ということ 여러분은 여러분이 여러분은요